제가 아까 몇 시에 일어났지? 오늘 아까 점심쯤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유튜브 댓글 보고 있으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은 거야 트롬들로 트위치 본진까지 철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있는 거야 구글에 검색해봤지 2월에 서비스 동료더라고 아니 저 몰랐어요 나 오늘 일어나서 그때 알았어 그래서 어디 가냐고요? 저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대기업 많이 가는 곳에 가는 게 맞아 응 그래 그건 사실이야 지금 두 개 중 하나인 것 같던데 1번 아프리카 2번 네이버 근데 살짝 여론은 2번 쪽에 쏠리는 정식 출시를 해봐야 알기때만 카카오요? 뭔 긴카오요 그래서 보통 많이 가는 적 가지 않을까요?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님 그래서 네이버 게임에 닉네임을 지어야 그게 스트리밍 아이디라고 하더라고 아이디라고 하던데 카사딘 하는 사람 이거 누가 먹었음? 아니 아까 해봤는데 이미 먹혔던데? 이거 누구임? 아니 어이가 없네? 나 그래서 지금 카사딘 하는 사람 1위잖아 아니 어이가 없어요 닉팝니다 어질어질해 이것때문에 아니 난 당연히 안 먹혔을 줄 알았지 그 발표도 오늘 났고 이제 먹혀도 이제 막 메이저 아이디 있잖아 뭐 뭐 랄로, 괴물쥐 이런 분들 이제 닉네임 먹힐 줄 알았지 아니 이거 누가 먹은 거야 카카오 네이버 노 아프리카 엄준식 포에버 뭔 소리니 제발 아프리카로는 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너도 트위치 망하고 네이버까지 망해버리면 결국 깔 거잖아 너 결국 울며 겨자먹기 하면서 아프리카를 깔 거잖아 네? 잘 알고 있지 와우 뭔가 큰일이가 난 것 같은 느낌이 그죠? 적은 잘 잡았네 그래도 3대1 교환? 안 좋군 오오 아칼리의 제약골드 이건 좀 큰데요 그리고 있다고 일단 그냥 굶 들어가는게 맞을 것 같음 골배를 이기려고 하면 안되고 그냥 파밍을 해야될 듯? 지금은 저거세요 이렇게 그냥 비굴하게 살아 이게 맞아 지금 크미나 추고 여러분들 너 뭐 하려고 하지마 너 오늘 보여줄 거 없어 난 몰라 우리팀 역전하고 있다고 반반가면 너가 손해야 급한 건 너라고 이제 아아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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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대지 말걸 공이 있으니까 안죽지 않을까요? 다이브로 설마 죽겠어 이게 아아 살고 싶어요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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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 오오 왜그래 왜그래 나한테 아 기둥 있어 근데 기둥? GG 아 트런들 이거를 딸피로 메이킹을 해냅니다 트런들이 다 했죠 응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자 무리했으면 너도 손해 좀 보자 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자 채굴 드가자 억울하지 따 따 따 여기가 똘마을이다 보세요 하하하하 이게 트런들이거든 골배 억울하지 억울하면 너도 트런들 해 상장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에라이 뭔 녹턴이 이렇게 오냐 아 근데 이거 사이드하기 좀 빡센데 녹턴 볼배라서 볼배 1대1도 쉽지 않은데 녹턴까지 있어가지고 탈론 오거든요 할만한데 아가비 딱 깨물기에 죽었어야 됐는데 그죠? 아가비 아 뭐야 왜 텔퍼여 아 아 에라 모르겠다 뭐 가 뭐 가 그냥 가 따 따 따 따 어 맛있다 트런들은 트런들의 역할을 해 응 그래그래 여기까지 가론 치는데 바텀 비는 게 낫겠다 이거는 까비 내셔남작 뺏은거 좋고 오히려 좋아 자리산드라 궁이 이쪽에 있었다면 탈런을 견제했다면 바론을 뺏을 수 있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저도 어느정도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누가 리산드라 마크해가지고 바론 스틸했네 아 소박헤오님은 게임 볼 줄 아시네 이번 용에는 가도 괜찮거든요 좋습니다 너무나 됐지 어? 트럼들 이제 쎄다고 대라 모르겠다 아니 이거 왜케쎄? 아니 녹선 좀 강한데? 나 그냥 깰줄 알았는데? 선체가 없어서 딜이 잘 들어왔나? 아쉬운데? 탈런아 한 번 스틸 한 번 더 하자 그냥 그거밖에 없다 탈런이 스틸 한 번 더 해주는 것밖에 없다 이거 못 미나? 트럼들은? 몰라 몰라 그냥 가 되든 안되든 가 영취 영취 물어 물어 오케이 억제기 두개는 깼어 그래도 티감칼 하나 가자 잘 빨긴 했는데 뭐가 안된다 그쵸? 가비 아쉽구만 교전을 어떻게 비빌 수가 없다 상대 너무 세가지고 이제 집 가면 풀템 나오겠어 마법의 영향으로 가자 이거밖에 없다 마드 탈 때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 이게 텔포가 안돼 어? 뭐야 잘합시오? 아쉽다 킬지도 모르겠네 끝까지 잭스 밴 다시 가자 어? 아니 어스름 늑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트럼들을 배나면 어떡해 저 조합이면 마스터이 진짜 맛있겠는데? 잠깐만 3만 만만한거 나오면 아 근데 카밀은 좀 좀 선 카밀? 나 뭐하지 그러면? 뭐할까? 모르겠는데? 도란 방패가 나을까? 검이 나을까? 아 방패가 이론적으로 맞는데 몰라 몰라 일단 가슴이 시키는 도란검 가 도란검은 가슴이 시키니까 이 찍어가지고 먼저 밖이 좀 그런데? 그럼 미니언이랑 같이 뗄 수 있죠 뭔가 아쉽긴 하네? 그냥 받아 먹는게 낫겠는데? 제가 테를 쓰고 온거라 가톤 멸망했는데? 3명 다 죽었는데 이거? 흠 야 저거 어떡하냐? 진짜 비상인데? 뭐야 아쉽군 3일 미들어갔네? 저 철거들긴 했거든요? 이럴 때를 대비해서? 오케이 좋아요 난 이득 볼게 좋았다 어 두 칸 너무 많이 있어 잠깐만 야미 같이 쳐주자 어 맛있다 근데 케인이 먹는게 낫잖아 음 다이버보다는 다이버보다는 싸비 맞았으면 게이지 좀 많이 탔을 것 같은데? 아깝네 아 나 이거 게이지 채야 되는데? 카미라 좀만 더 싸우자 좀만 맞아줘 싸우는게 아니라 다이버보다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한 대만 더? 아아 화났다 화났다 아 이게 안돼? 너무 아쉬운데? 애매하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음 아 먹고 죽을까? 봉도 찼거든요? 호굴 먹으면서 웃기? 일단 이거부터 먹어 호굴부터 한 대? 오케이 야 됐다 됐다 야 철수해 일단 다 했어 왔다 아이고 그냥 밀게 난 텔포가 없다 얘들아 음 까비 괜찮아 어차피 심파 나온 카밀이었어 어차피 쎘어 3킬은 좀 아쉬운데? 바텀도 적었네? 그럼 뭐여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쉽군 아 멈출 수가 없다 아 멈출 수가 없다 아 카밀 안에서 죽었음 뭐야 아 받았습니다 하이유 파이팅 몰라 몰라 그냥 밀어 한탄은 답이 없으니까 어 이게 안 돼? 개반데 어? 둘 다 스턴? 오케이 오 좋은데? 아 근데 카밀 못 잡는게 너무 아깝다 그게 안 되냐? 야 2차까지 가자 이렇게 된 거 야 우리 골드 많이 먹었어 제가 골드 좋은데요? 아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뒤로 한번 가볼게 근데 궁은 없어 애매한데? 응 그래 궁 있었으면 했는데 그쵸? 아 나 궁이 없어 궁이 진짜 너무 아깝다 1초 까비 천원이었는데 이즈리얼 여기가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? 가보긴 할게요 이즈는 잡아야돼 바론 주더라도 이즈 무조건 잡을 생각으로 그냥 펼게요 이거 포기하고 이즈 잡아야되거든요 진짜 천원이라 잡았다 오케이 아 이거 그냥 갈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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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 가 가 해야 된다 이거 내가 트럼 퇴카님 잡아줄게 오케이 이러면 또 할만하죠? 자 1-3-1이지만 1-3-1치고는 굉장히 잘 큰 케인 골드를 많이 먹어서 어 다행이다 저거 이즈 어떻게 못하나? 전멸이라도? 아 오케이 됐습니다 힘들어 까비 무리하는데? 사멸? 샀거든요 그래도? 오케이 와 900원? 왜 이렇게 비싸 얘 아 카밀님께서 별풍선 900개를 네 아 잠깐 이거 용 가야된다 궁이 없어도 사형이라 사형은 궁 없는 케인도 가야돼 아 아 아 아 여기 보고 싶지 않으면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네 응 나쁘지 않아 이러면 오리아나 노궁이요 방금 오리아나 4인공이었다면 베이커 샤크웨이브 나왔다면 이것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궁을 잘 뺐다 사실 그런 거 없음 그냥 Q로 반응하려다가 반응 못했어 그냥 반응이 느렸어 아 너무 아깝다 얘는 왜 이거 밀고 있냐 뭐야 벨코즈는 뭐지?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한타해서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너 왜 백도 하고 있냐 자 드가자 오리아나만 볼게요 저는 에이 아 아 수고하세요 아 이게 안돼 어 잠깐만요 좀 사비 W만 아끼자 여기서 엇츠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자 드가자 GG 대케인 이걸 또 해냅니다 아 좋았다 바론 시야 잡고 바론 가면 되겠는데? 그게 맞을 듯? 헬포를 간다라 나도 갈게 나 궁 찼어 와우 원보 콤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이거 거의 쇼메이커였는데? 미쳤다리 그냥 오케이 대신 용 좀 빨리 가야겠는데? 달려 달려 이제 끝없는 사용안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사용한 타야 우리는 아 이안 누워? 대박인데 와 다행했다 한번 피하고 아니 밀면서 맞았네 세카림이 여기 아니 무빙을 왜 안해 카미라 뭐야 못봤나? 체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오 뭐죠요? 그쵸 아 아 이거 W 맞았으면 멋있었는데 그쵸? 그래그래 오 케인형이야 병은 후반에 굉장히 쎄 그건 사실이야 GG 쏘겠습니다 야 이걸 한 표를 안줘? 서운하다 서운해 아 신드라는 인정이지 그래 신드라는 인정이지 포탑 나 포탑 좀 많이 때리지 않았나? 그정도는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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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